여기 당진에서 요리 최강자를 꿈꾸는 3인의 주무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진 특산물 요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고구마 저거 하나만 굽는거야? 제가 준비한 요리는 수추로 구운 호풍미 고구마입니다 호풍미는 식미가 좋고 부드러워 굽기만 해도 맛있거든요 제가 우승할 것 같아요 와 색깔 봐 미쳤다 자신감 있던 이유가 있네 음 이건 당진 호풍 고구마네요 엄청 긴장됐어요 지금 생각해도 오금이 저려요 어우 이 고구마는 제 기준에서 매우 이분하게 익혀졌어요 이 고구마와 동치미의 조화가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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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입니다 저거 신유빈살 아니야? 출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분 그 사람이잖아요 자취하는 예림이 이 속밥이 저를 우승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저는 핑퐁 라이스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유빈살을 곁들인 나야 신유빈살 신유빈살로 탁구공을 연상시키겠다? 머리 잘 썼는데요? 이해림 도전자는 블라인드룸으로 이동해주세요 음 먹어도 돼요? 아 아 아 아유 아유 음? 음 이거요 신유빈살? 역시 팀장님 저는 해나루 약과를 활용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밥도 드시고 고구마도 드셨으니까 팀장님도 이제 디저트가 끌리시지 않을까 약과를 데우신 것 같은데 와 디저트네 머리 잘 쓰셨다 약과에 아이스크림과 견과를 겹들인 약과 스크림입니다 오 디저트네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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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팀장은 3사람 모두입니다. 축하합니다. 다들 너무 훌륭했어요. 호풍미 고구마, 신유빈살, 해나루야카까지 강진의 맛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정말 너무 훌륭했어요. 감동이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왜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지난 주말에 호풍놀이에서 보셨어요. 세상에 충전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플러그인, 플러그인. 행복이 사직해요. 당당당진, 플러그인, 당진. 플러그인, 플러그인. 나를 곱 세워줄. 당신과 함께. 플러그인, 플러그인. 내일을 기대되는.